아 저게 안 돼? 너무 아깝다 좋아요 미드가 안 나온 건가? 뭔가 느낌상 미드 카소스 같거든요? 탑 아크샨 정글 비에고 미드 카소스 아닐까? 미드 카소스인가? 살짝 팀원한테도 알려주는 거죠? 미드 카소스가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마법저항력 찍겠습니다 파이팅 어 뭐야? 미드 비에고인데? 미드 카소스가 아니었네? 개범판은 아크샨이 있으면 부여왕 가면 좋긴 하거든요? 고민되네? 노덴 갈지 부여왕 갈지? 노덴도 맞히는 판이긴 한데 야 이거 갔다 우리 어떡함? 아악 나락 가버렸는데요? 유토로 한 번 야 이거 어떡하냐? 미드 타 불다 망해버림 스펠도 빠지고 상대 킬까지 먹었어 좀 좋지 않은데? 아 이거 전멸 빠져가지고 어렵긴 하다 전멸이 있어야 되는데 어 바텀 좋아요 오 야 바텀 믿고 가자 이렇게 된 거 아 카노소는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는 더운데? 그냥 좀 사릴까요? 사리자 위험하다 상대가 점화라서 나잉 관리 잘하면 이득볼만 하거든요? 아 아 아 바텀을 갔네? 밀려 뭐 파밍만 하면 뭔가 괜찮지 않을까? 굳이 내가 무리할 이유가 있을까? 네 에잉? 흐흐흐흐흐흐흐 바이야 그 파밍만 하자 바텀 해주잖아 우리가 해야 될까? 그쵸 아 그래도 선방했다 이정도면 많이 먹었죠 어 이게 안돼? 좀 아쉬운데 야 잡았다 그래도 다행이다 저거 딱 폭탄 목걸이에 걸렸으면 타는건데 타이밍이 좋았네 그럼 뭐 나쁘지 않죠 비에고가 궁은 빠져가지고 다행전 좀 더 합시다 옛날 비에고는 진짜 라인 하나 먹을 때마다 풀핏했는데 어마어마한 너프를 계속 먹어가지고 에라이 언제 왔어? 아 모르겠다 두댕 가자 온 부양이여 두댕 가야지 와 진짜 까비 잡아서 다행이다 잡을만하지 않나 저거? 사비 와 너무 아깝다 이게 안돼? 도와줘 좋아요 이게 서포시지 사비 야 이거 아크샨 온다 도망가 아크샨 아크샨아 그 푸도 땡겼으면 죽지 않았을까? 어 고맙다 나이스 야 이걸 사네 이쪽에서 익정 저 말을 바로 걸었네? 뭐지? 다텀 안보이긴 한다 그럼 사릴까요? 반멸 실쿨이라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싱 반멸 있으니까 좀 더 해볼까? 반멸 있으니까 좀 더 해볼까? 살짝 드립을 좀 해보자. 정말 있으니까. 갈게요. 상대가 잘 노렸다. 아비. 근데 노플이라 잡겠다. 좋은데요 이거는? 가기 괜찮은데? 오케이. 너무 아깝다 진짜로. 저걸 못 잡아? 비에고 잡았으면 진짜 다 잡는건데. 너무 아까운데? 딱 죽었네? 깜짝이야. 아크샘 계속 안보이니까 조심합시다. 미드 올 수도 있어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와 까비. 노플. 잡을만 했는데 전멸을 잘 썼다. 아 좀 아깝네. 오 좋아요. 야 시비를 잘한다. 까비. 지금 좀 가서? 아 까비. 내가 좀 잘했으면 잡았겠다. 아 부여왕 갈걸 그랬나? 그러면 아크샘 진짜 편한데. 상대야기. 2대인이라서 살짝 불안하네. 상대야기. 1대인조사. 4단종? sites. 에라 모르겠다. 카비오. 비에고가 잘찰렸다. 스턴 때문에 못 잡았네. 너네 잡을만 했는데. 상대. 타비 어 좋습니다 파서스 상대로도 보유왕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다 아래로 와봐 빠졌네 상대도 좋아요 야 맛있다 얼마나 킬이야 순식간에 3킬 빅토르는 굶고있었거든요 어우 달아 헬퍼 필요없지 않을까 이정도면 여기나 밀죠 그냥 내가 필요할거 같진 않은데 일단 밀자 몰라 오라라 오라라 치비라가 죽어버림 수고독함 어 네 엥 다 죽었는데요 이게 무슨일이지 가보자 가보자 가보 안 끊기는구나 이거는 아 몰라 몰라 일단 가 가보려 정심집중 정심집중 끊는게 있어서 끊기는줄 알았거든요 고급기로 근데 갈고리는 안 끊기네 야 미안하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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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싶어 살고싶어 전멸을 아끼지 말았더라면 그냥 처음에 쿨하게 썼더라면 빅토르야 막터이 이런 플레이를? 내가 다 야골라 아니에요 우리팀이지만 내가 다 야골인데 이거는 어 그래 수고하고 난듯하네요 에라이 GG 수고하셨습니다 왜 두폐나 줬지? 어 좋았습니다 아니 에니비아야 너는 원델 줘야지 흐흐흐흐흐흐 너가 날주면 어떡해 보여 아 칼리 얘대로 가지요 파이팅 뭐야 도란 방패를 안갔네? 이거 뭐지? 왜 수확이나 잘갔지? 아 이쪽 와도 해야겠다 어 좀 세게 때리는데 피해고 아프다 그냥 텔포 쓸게요 이거는 미드 한 번 들린 거니까 전 하나만 사고 예고 아랫죠 아 큰일 났는데 빠지자 헤험 초쿨 찼을 때 해야겠다 아카리가 공 쓰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비해고도 안 보이고 까비 와 진짜 까비 큐를 안 맞았으면 살았겠다 너무 아까운데 어 제약골도 좋아요 어 굿 잡아서 다행이다 아칼리 상대로 큐자를 해놓는 게 아니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대놓고 1대1 싸우면 져가지고 좀 사리면 사죠 킹하네 사는 중 일단 어 좋아요 미드 갑시다 럴때 럴때 럴때보 한번 한 칸 그래도 되나 된다 두 칸 되나 안되네요 나 갈게 무섭다 야 만년서리까지 뽑고 갑시다 공 쓰면 안되겠는데 이거는 상대 좀 안보여서 오 그렇죠 도망가자 반년서리 사옵시다 공을 인형 써버렸는데 오 흘릔나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아깝다 뭔가 아쉽네 아카리가 궁 1타를 쓴 거구나 거리가 짧게 써져서 쓴 것도 몰랐네 아군이 다녔습니다 와 하나? 랭가 올 것 같은데 랭가 왔다 자비 근데 잡아서 이 정도면 괜찮죠? 어 네 좀 많이 맞는 중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좀 아쉽네 제하골도 좀 많이 털렸는데 이 진이 좀 많이 잘 탄 상태여서 신났나 보다 아카리도 좀 신이 난 듯함 신난 사람이 우리 팀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보라마나 뜨고 싸우면 좋긴 한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? 한 300원? 아카리도 좀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카리도 좀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카리 아깝다 아카리 바로 죽었네 딸만 한데 그래도 딸만 한데 그래도 안 하나 이거 아카리도 좀 가야 돼 아카리도 좀 가죽해 애매하다 바론까지 되나요? 헷바론이라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건 먹었다 아카리도 딱히 견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좋아요 우와 진짜 다행이다 힐 날 뻔 나 뺏기는 줄 알았어 이거 방금 뺏기는 것 아니었나요? 어 좋았습니다 기적적인 스틸 되는 줄 아카리 이런데 있을만하지 않네요 사브로 갔네 네 아니 유미야 너 가져봐 어떡해 그럼 게임 끝나잖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이기네요 아카리 캐리 캐리 어? 맨 뒷줄이야 그래도 괜찮다 자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 앞으로 앞으로 딱 가지고 점프하고 어어어 뭐야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좋 자 이건 선풍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겠죠 미리 점프 여기서 미리 점프 네 이쪽으로 가주고 어?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해 뭐야 점프 여기서 점프 쉽다 그냥 어? 괜찮아 합의 자 성공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준 다음에 여기서는 점프하면서 올라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어?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다 자 여기서 꿀팁 처음이 중요하다 이거는 기다렸다가 어 어? 놓쳤다 괜찮아 다음 거 타자 어? 모르겠다 일단 가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안전권 아닐까요? 아님 말고 어어? 열어줘 뭐야 뭐야 오케이 야 될만하다 이거는 아닌가? 뭐야 뭐야 이리와 왼쪽으로 가서 끝 오케이 좋았습니다 야 그냥 가 점프해주고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안전권이죠 2라운드니까 자 그냥 달려줍니다 바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어? 어? 네 으차 안전권이다 이 정도면 하나 보내고 지금 가서 딱 잡아주면 좋겠죠 어? 지금 아니다 지금이니? 좋아요 으차 가보자 가보자 어? 가비 하지만 뭐 이거는 못 잡아도 괜찮다 일러가면 되니까 들어가세요 어? 어? 바로 1등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저번에 한번 탈락했거든요 이번엔 다르다 이거 꿀팁이 뭐냐면 처음엔 그냥 쭉 통과하다가 마지막 5점짜리만 계속 먹으면 돼요 이게 중간에 있는 5점 3점짜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그냥 통과하는게 중요하다 자 이런거는 그냥 쓱 달려서 오른쪽 구멍으로 그냥 달려요 여기서 먹는게 중요하다 오케이 6점 그냥 다이브 점프 안하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어? 야 다행이다 여기서 먹는게 포인트 하하하하 이 정도입니다 전문이야 전문 가버려 성공 아 이거 저번에 한번 통과했었죠? 신맵인데 저는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자 저 앞에 있는 맵을 보면 됩니다 버튼을 딱 눌러주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어? 오케이 어어? 어랍슝? 야 쟤네들 따라가자 쟤네가 어디로 가는지 봐 어어? 어어? 야 다행이다 저장이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? 사람 좀 많은데요 근데? 어랍슝? 야 됐다 하하하하 공공 나이스 어? 이건 처음인데? 파이프를 통과하여 결승전을 도달하세요 이건 아예 처음 해보는데요 근데 뭐 어려운거 있겠어? 어차피 11명 중에 3,4명 안에만 안들면 됨 4명 탈락 뒤에서 4등만 안하면 됨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는 좋아요 바로 통과해주고 여긴 어디죠? 뭐야? 어어? 야 다행이다 걔들도 못해 다른 친구들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바로 통과 어어? 안돼 야 이거 좀 앞에 많이 간거 같은데? 아닌가? 그래도 할만하다 그래도 할만해 천천히 할만한거 맞나? 어? 안돼 리뷰로 탈락할 수는 없어 어? 후하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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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